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온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 수학을 처음 하게 됐는데 왜 내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가져볼 거예요. 나는 탄탄한 수학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다온쌤의 탄탄 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먼저 내가 강의를 왜 다온쌤 걸 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면은 먼저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지. 너희들이 문제를 잘 풀고 시험을 잘 보려면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그대로 공식을 외우고 그 유형의 문제를 대충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생각해봐야겠지.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딱 액기스를 넣어서 수업을 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딱 필요한 내용들만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싶지만 사실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기껏해봤자 한 시간 집중하면 정말 오래 한 거고 보통 친구들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집중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딱 담아서 가르쳐줄 거고 그 다음에 친절한 설명. 여러분들이 나를 딱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은 내용도 모를 것 같은 내용도 전부 다 꽉꽉 눌러서 친절하게 설명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유형 마스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개념을 아무리 잘 알더라도 그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지 않으면 사실 유형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문제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 문제에 한 문제씩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개념도 가르쳐주고 유형까지 이렇게 총 단계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강의를 들어. 내가 20분에서 30분 짧은 시간에 강의를 맞춰주겠다고 했지.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 강의를 듣다가 문제를 푸는 시간이 딱 나오면 일시정지를 누르는 거야. 일시정지를 누르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지. 잠깐 멈춰놓고 그 부분의 문제를 같이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먼저 확인해. 그래서 맞게 풀었는지 정답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맞았다면은 이 강의를 다시 보면서 내가 똑바로 풀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나보다 쉽게 풀진 않았는지 내가 뭐 어디서 조금 실수한 건 없는지 확인하면서 강의를 같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틀렸으면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내가 혹시 이 개념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지 강의를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오답노트. 여러분들이 틀린 거를 또 다시 틀리고 또 틀린 걸 또 틀려. 근데 다시 나중에 보면은 정말 처음 보는 문제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쓴 다음에 내가 틀린 게 어떤 건지 어떤 유형이 내가 좀 부족한지 그거를 채워나가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오답노트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틀렸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틀린 문제를 봤을 땐 내가 확실히 아는지 체크해보는 습관 나랑 같이 가져볼 거야. 자 그래서 나랑 강의를 같이 듣고 나서 문제도 한 개 풀어보고 유형에 맞게 풀어보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스스로 해야 될 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개념을 살펴보기. 개념을 너무 꼼꼼하게 볼 필요도 없어. 어차피 오늘 들은 강의니까 그냥 문제집만 봐도 어? 내가 오늘 이거 했었지? 하고 바로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집 가서 이렇게 쓱 보면서 내가 오늘 뭐 공부했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나랑 이렇게 문제집이 있으면 맨 위에 나오는 대표 유형 문제 풀 거야. 그러면 이 유형에 맞는 이 아래 몇 개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 이걸 집에 가서 너희들이 다 풀어봐야 돼. 유형을 하나 알았으니까 그 유형에 맞게 조금씩 활용해보는 문제들을 집 가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채점해야 돼. 너희들이 채점할 게 쌓이고 쌓이면 너무 귀찮아서 채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한 장 풀고 나서 바로바로 채점하고 틀린 거 바로바로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아마 생길 거야. 내가 아무리 유형 설명을 해줬고 여러분들이 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모르는 문제가 한 두 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질문 게시판에 딱 올려주면 선생님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주도록 할게. 이렇게 집 가서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거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우리가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등 수학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 방정식, 그래프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학년 1학기에 지나가서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1학기마다 여러분들이 방정식과 또 함수에 대한 단원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방정식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2학년 1학기에 또 방정식이 나와. 그러면 또 그걸 또 틀리고 여기서 또 모르는 상태에서 3학년에 가면 또 틀리겠지. 3학년에도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방정식과 함수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많이 중요하게 나와. 그래서 나랑 같이 할 때 처음부터 X가 아니라 다 알고 넘어가는 그렇게 꼼꼼하게 다져가면서 탄탄하게 하면서 다음 학기, 다음 학년으로 쭉쭉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곱셈, 나눗셈을 잘 할 수 있고 나랑 수업을 찬찬히 잘 자라오면 소인수분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단원이고 정수와 유리수 이 부분도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그러다가 여기서 약간 어려워지는 거지. 방정식. 이제 얘기만 들어도 어렵잖아. 여러분들이 뭐 언니, 형들 거에 X, Y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방정식 단원. 그래서 X, Y가 나와서 수학도 어려운데 여기에 영어까지 나오다니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모, 세모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네모 더하기 세모가 그냥 네모가 X로 바뀌고 세모가 Y로 바뀐 거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방정식까지 스무스하게 넘어오면 마지막은 그래프. 이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이런 식들을 좌표평면 위에 어떻게 올리는지 그거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야. 비례도 그냥 간단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만 잘할 수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오니까 나랑 차근차근 잘 따라오면서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지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준비물을 하나 정해줄 거야.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연습장인데 이 연습장은 어떻게 생긴 연습장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렇게 됐는데 스프링으로 달려있는 연습장. 왜냐하면 이게 스프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넘기다 보면 가운데가 꾸깃꾸깃하고 그런 불편해. 또 가운데 지우개 가루가 끼기도 해서 나중에는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스프링 있는 걸로 웬만하면 사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을 딱 넘겨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줄로 된 연습장.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살 때부터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줄로 돼 있는 연습장이 제일 좋고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줄로 된 걸 사도 좋아. 줄로 된 걸 사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종이 반으로 한번 접으면 이렇게 줄이 생기겠지. 그래서 줄로 된 걸 사거나 아니면 가운데 줄이 있거나 없으면 그냥 반으로 접어서 쓰면 되는데 이 연습장을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쓰냐면 연습장 속지 한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절반 나눠져 있겠지. 1번 하고 문제를 풀어. 여러분이 서술형 답지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학교 중간고사 서술형 답지를 쓴다. 그런 생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고 3번 넘어가고 그 다음 4번 넘어가고 이렇게 쭉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채점을 할 때는 내가 틀린 거 동그라미 맞는 거 동그라미 틀린 거 X X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래서 빨간 볼펜이나 아니면 빨간 색연펜 빨간 사인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이런 것들로 내가 맞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찍찍 그어준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맞은 건 동그라미 했잖아. 틀린 건 딱 이렇게 그었지. 그 다음에 내가 계산 실수로 틀렸거나 아니면 문제를 좀 잘못 봐서 틀린 거 이런 건 이렇게 세모를 쳐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틀린 것 중에 계산도 안 틀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좀 왜 틀렸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들은 별표를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별표에 있던 문제들은 시험 보기 전이나 아니면 그 단원이 끝나고 내가 뭐 공부했었는지 다시 살펴볼 때 이 별표 문제만 다시 보면 내가 뭘 틀렸었는지 내가 이해가 어디가 안 됐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해서 체크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연습장이랑 빨간 펜 사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볼펜으로 샀으면 좋겠는 게 색연필로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은 거 지우개 칠하다가 보면 이게 막 번지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볼펜 아니면 사인펜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약속 하나 하고 넘어가자. 먼저 첫 번째 강의 밀리지 말기 여러분들이 오늘 4개 들어야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나는 20개 들을 거야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절대 밀리지 말고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끝까지 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면 바로 채점하고 바로 고치는 거야. 문제만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어디 틀렸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 틀린 부분 메꾸고 이 세 개가 다 이뤄져야지 너희들이 그 문제를 확실히 아는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면 바로 채점하고 바로 고치는 습관 들여주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랑 함께 가기. 여러분들이 강의 밀리지 않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하면 모르는 문제 없이 쭉쭉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중에 모르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질문 게시판 열심히 이용하면서 선생님이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여러분들 중등 수학도 너무 어렵지 않게 다 꼼꼼하고 탄탄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업 마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린 다음 시간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